코스트코에서 식사 후 출출한 배를 채워줄 간식 추천 3가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5월 둘째 주 할인 상품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3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수지스 미니 붕어빵입니다 헤이즐럽, 바닐라, 시나몬, 각각 20개씩 들어있고 겉바속초간 달콤한 빵입니다 전자렌지보다 에어프라이어에 7분 조리하면 밖에서 사먹는 맛이랑 똑같으니 참고해주세요 베이게의 전통 와플 맛을 맛볼 수 있는 베이게의 와플입니다 한 상자에 18개가 들어있고 출출할 때의 간식으로 티타임의 디저트로 안성맞춤입니다 코스트코의 판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먹으면 더욱 맛있는 건 안비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프렌치 마카롱입니다 한 상자에 36개가 들어있고 레몬, 라즈베리, 카라멜, 블루베리, 하이트 초코 5가지 맛이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는 마카롱 맛이 나고 레몬, 라즈베리는 상큼함이 강하니 조심조심 코스트코 할인정보 BBQ 닭강적 16% 할인 스카치 위스키 16% 할인 홍국면 맛국수 15% 할인 어때요? 참 쉽죠? 선배님들의 살림친구 근함살이었습니다